안녕하세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과목 수강생 여러분. 가을 학기 개강한지가 벌써 2주가 지났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느끼는 가을입니다. 지난주에서 학교 축제도 있었는데요. 좋은 추억을 만들었기를 바라요. 이 과목의 주요 목적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과목명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과목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것은 사이버 공간, 즉 전 세계의 컴퓨터가 사로 디지털 기술로 연결되어 있는 전자적 공간에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접촉 없이 디지털화된 정보, 즉 감정, 의견과 견해, 태도 등이 생산, 유통, 교환 및 동유되는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죠.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의 주요한 특성은 익명성, 동시성과 비동시성, 상호적용성, 공동체, 공론장의 형성 등입니다. 지난주에는 디지털 대전 안의 시대에서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의 발전과 진화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 비대면 활동을 통해 가속화되어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우리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노 사회가 등장함에 따라 우리 사회는 매우 미세한 단위로 분해, 분절, 파편화되고 있죠. 또한 가상공간은 메타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산에 기여를 한 웹기술이 이제 플랫폼의 시대, 즉 웹 2.0을 넘어 웹 3.0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갖고 수익화에 나서는 크리에이터 경제가 될 것입니다. 콘텐츠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혼합현실 기술이 적용되어 초실감형, 몰입형으로 제작되어 이용자들에게 현실과 가상의 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살펴보면서, 주별과제 즉, 가짜뉴스를 검증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젝트도 할 예정입니다. 2023학년도 가을학기에도 건강 유의하고 유익한 대학생활이 되길 바래요. 이상, 인공지능 목소리 김대경 교수였습니다. 수업시간에 만나요.